안녕하십니까 돌프입니다 지금 시간 9시 27분입니다 천안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눈뜨자마자 영상을 하나 더 찍겠다고 와서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잠이 덜 깼어요 중식당 다닐 때 항상 이 시간부터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요리를 하진 않거든요 이 시간에 오더를 빼진 않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아침 일찍부터 누룽지탕 만드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당에서 인기가 많은 메뉴이긴 한데 많이 드셔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팔보채를 만들면서 남았던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오늘 누룽지탕 만드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팔보채랑 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조리를 해볼겁니다 양파 베이다리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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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 자 준비된 재료입니다. 재료는 먼저 한번 팔고채떼와 마찬가지로 데쳐준 후에 조리가 들어갈 겁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조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팔고채떼 만들어봤다고 중간 번호에 조금 익숙해졌어요. 요리 하나만 해봤으니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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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끓여서 해물을 제거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끓여서 해물을 제거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찹쌀떡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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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룽지탕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누룽지를 먼저 튀겨줍니다 누룽지는 고열에서 튀기지 않으면 불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열로 누룽지를 튀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튀기는게 조금 더 편합니다 고열로 튀기다 보면 누룽지가 금방 타버릴 수도 있어서 잘 튀겨야 됩니다 누룽지를 튀긴 상태에서 누룽지를 빼주고 바로 조리에 들어갑니다 먼저 말아주세요 먼저 말아주세요 먼저 말아주세요 먼저 말아주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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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뿌듯 간장을 넉넉하게 간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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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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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룽지탕은 찹쌀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간이 너무 딱 맞아버리면 누룽지랑 합해지면 음식이 짜지기 때문에 약간은 싱겁게 간을 맞춰야 돼요 간을 한 번에 맞췄기 때문에 보통 굴소스로 간을 하고 살짝 모자란 거를 이 소금을 살짝 넣어가지고 간을 완전히 딱 맞춰주는 간입니다 약간 모자란 것 같아서 소금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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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riticized 음식이 완성됐는데 누룽지탕은 누룽지가 이렇게 촥 소리나는 게 매력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식장에서 맨앤비 같은 거를 한 번 뺏어서 그 위에다가 누룽지탕을 담아가지고 나가는 편입니다 계란이 오렌지에 올려주세요 잘 먹기 뚱림 위에 꼬발 올리고 바로 누르십다 완성했습니다 샤베리 옆에서 보이네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찹쌀누룽지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누룽지탕은 절대 간이 세면 안됩니다 누룽지탕이랑 찹쌀누룽지랑 간이 어느정도 배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간을 익힌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오늘 넣지 않았지만 보통 누룽지탕에는 송이버섯을 넣거나 매생이 같은 걸 넣어서 매생이 누룽지탕이나 보통은 거의 송이버섯은 거의 넣어서 향을 첨가해서 풍미를 더해준 상태로 조리를 하는 편입니다 누룽지탕은 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농도도 그에 맞춰서 농도를 맞춰주면 됩니다 너무 껄쭉해도 안되고 너무 묽어도 안되는 그 상태로 조리를 해주면 딱 맞는 누룽지탕이 되는 겁니다 형님이 언제든 중식당을 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회될때마다 천안에 와서 다양한 중국요리를 만드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돌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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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 맛있어? 아니야 상관없어 먹을 수 있어 뭐 좀 하면 내가 먹을 수 있어 탔다? 탔나? 형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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